1대1 스킨밍 한다 오랜만에 1대1 오랜만에 해봐? 1대1 스킨밍 한다 오랜만에 아 진짜 오랜만이다 랜덤 픽이고요 무조건 그리고 수수께끼는 스킨으로 선물드립니다 아 두리안 빙순이 아 브론츠 3 브론츠 3이야 어 최고 승련도 다리우스 규칙이요? 조금 전에 1킬 먼저 따는 사람이 승리 귀환금지 미드라인에서 랜덤 픽입니다 어 내가 다리우스 나왔어 어떡해 근데 1대1에서는 경복자 쌓기 전에 끝나지 않나? 무조건 시외물 정말 비열하다 비열하다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브론츠 나봉이 상대로 진심 펀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랑이는 어? 꽃길을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 아 뭔 탈진이요 어 나 피했는데 아 진짜 피했는데 아 뭐야 아 다리우스 뚱뚱해가지고 맞는거 봐 살종 빼라 아 호호 하하 쫄았죠? 쫄았죠? 방금 솔직히 약간 헉했다 1대1 표왕 다리우스인데 지면? 그런 고정관념이 협곡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어이 브론즈 당신은 정확히는 전멸을 들고 오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지 어? 미쳤어? 미쳤어? 어?! 떼떼떼떼떼떼떼 어여 어허 치사하게 하아 별거 없죠? 전멸이 얼마나 소중한 스킬인지 다 지금 깨닫고 알아요 전멸이 없다는 것은 학교에 총을 pride으로 놓고 가는 군인과 같지 하하하하하하 실버 1 아아아아아아 롤치가 실버 1이고 솔랭은 실버 2구만 실버요 하하하하 실버 2 제의 동심 만점? 야아 장인대전 나오실래요? 자 출발 오? 오 트위치 미프? 오 이거 쉽지 않은데? 더럽고 치사하게 한 번 가봐 하하하하 탈진 들고 온 거 봐 하하하하 쯧쯧쯧쯧쯧쯧쯧쯧 얍!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대쳤지롱 어허 이거 원딜 대전이라고 이렇게 재미없게 숟가락 대전으로 갈겁니까? 쯧쯧쯧쯧쯧쯧 빵 빵 빵 오 빵 빵 어라? 에이 아니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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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애매한데? 아씨 이거 트위치라가지고 태모 쓸 때 맞다이가 너무 약해 어어? 좀 곤란스해 어어 곤란한데? 어어 곤란해? 어어 곤란해? 어어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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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우 이거 먹었는데 물약 아우 까비 아 물약 먹었는데 아쉽다 아 이거 트위치가 너무 안 좋다 1대1에 오 뭐야 아니 플레일 오 별코즈 100만점 출발 아 브랜드 갈리오 개똥 노잼 조합인데 오케이 들어가자 이거 이기면 이제 실버 밑에 골드 밑에 플레다 오케이 오 약간 그냥 미드라인전 하는 기분인데 둘 다 미드챔이다 보니까 아이야 이게 다 오 맞췄고 평타 W 좋아요 어 연락 다 빨고 평타 아 평타 어 아 평타 아하하하하하하 이거 지렁 아 플레일 별거 없네 와 구앤 18만점 나름 구앤 장이님 안녕하세요 글가 애니 와 나 그라가스를 해본 적이 진짜 옛날인 것 같은데 우수 그루브 그라가스 이참에 한번 써봐야겠다 진짜 못생겼다 음 오케이 가자 완벽하게 알았어 애니는 니 집 애니 하하하하하 나하하하하 김인델씨는 인텔 컴퓨터 쓰시 아 지금 기절 쓰고 싶쥬 우우 아 아이고 그 뒤에 깔아놓고 오 피했어 빵 빵 빵 아 얘 아파 가서 좀마 쓰고 W 마시고 빵 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쉽군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누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내가 취중이라가지고 고졸 미필 오수생 솔랭이 골드 1이네 오 블라디 50만점 아 아 아 뭔 탈이 귀여워 아니 예상대 심지어 문도야 없겠담? 죄송합니다 쭈 땅 땅 빵 야 일로와봐 땅 어 걸만난데? 땅 땅 땅 아 아깝다 할만 했는데 이거 좀 생각해서 했으면 했겠다 나 생각보다 쎄네 이길만 했는데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그런지 가렌 4만점 어 뭐야 갱풀이네 할만한데? 벨벳스 라인 벨벳스는 좀 약해가지고 오 정화에 탈진? 정화를 들 이유가 있나? 정화 풀려고? 오 그래? 갱풀을 잘 안 해가지고 오 근데 여기에도 집콩스텍이 쌓이네 남자 미포네 미스터 뽀춘이네 야 웰캐쌤 근데 잠깐만 웰캐쌤 웰캐쌤 님 웰캐쌤 야 웰캐쌤 개손해 뭐임? 웰쌤 그렇지만 역시 갱풀은 술통이지 우리 술통 한번 터뜨려 볼까? 얍 얍 와 술통 왜 이렇게 어렵게 생겼냐? 술통이 저게 없구나 만화가 안되는구나 아야야야야 무서워요 아야야야야야 아니 벨벳스 개사기야 왜 이렇게 쎄? 아니 벨벳스 사기다 너무 쎄다 아니 뭐 예상이 안되는데 딜이? 오 실버일 근데 진짜 좀 저티어일수록 라인전은 잘하는 것 같아 출발 소나 소나불츠 또 개물리한데 치속소나네 오 유채왕 님 참참참하실래요? 참참참 아하하하하 아 가운데 끌었는데 까비 집가고 싶다 야 니 무슨 퀴 한번 끄는데 만화가 100이 들어 쭙 얍 아 봐 아 이래서 치속 들고 온건가? 와 치속 도란검 소나야 미쳤다 아 아하 씨 근데 아야 아파요 어 나름 나쁘지 않아 나름 나쁘지 않았어 아 씨 모르겠네 오오오오오호오 플래시를 그냥 이렇게 플래시 뺀걸 후회하게 해주지 아이 까비 거의 방금 유일한 기회였는데 아 속도가 어 근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딜이 너무 약한데 얍 얍 됐다 아 그래도 확실히 붙으니까 이길 수가 있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힘들어 플랫 4다 아크샷? 근데 심지어 트론들이네 나 근데 아크샷 안 하는지 너무 오래돼서 나 갈고리 제대로 못 박을 것 같은데 잠깐만 어떻게 돌지 이거? 아야 아파요 잠깐만 갈고리를 돌 줄을 몰라 아 붙으니까 지네 괜히 기둥에 한번 써보겠다고 했다가 넉쳐가지고 잘못 내렸어 실버 4 어? 아 시바나? 아 시바나면 근데 초반에 조금 오 힐저마 들고 왔어요 얍 얍 아야 아야 오 그래도 질교가 괜찮은데? 생각보다 세다 아 초시계 키트 뭐야 아니 아니 14분에 어차피 못 썼는지 초시계 키트를 들고 왔어 없음 음 이유를 어찌하나 OK 아 이럴거면 왜 이렇게 지질 끌었어 오! 고생했습니다. 벽풀승. 근데 너무 저건데? 이렇게 티어가 이렇게 되시죠? 골드사요? 오케이. 출발. 오! 내가 직수다! 오! 이번엔 내가 직수다. 어차피 CS 승으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오! 호잉! 호호. 우와 이게 안 맞아? 까빙. 아 잘못 썼다. 정타. 흠. 플래시 없는 거 조금 위험함. 얍. 오! 와! 여진이 좋다! 오! 여진 빡세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좀 그냥 갉아 먹을걸. 재밌네. 오랜만에 할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명. 아 내가 그동안 1대1을 안 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매번 할 때마다 그렇긴 해. 제빙. 내가 아님. 여진이 자세히 해볼까. 네네. 공격 frente 남자가 heel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